하이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주니얼 타임스 핫 이슈의 전나리 선생입니다. 자 오늘의 핫 이슈는요 또 우리가 그동안 타임, 틴 타임스, 주니얼 타임스를 구독하셨던 분이 또 작가로 데뷔하셔서 책을 쓰셨다고 하는데 그분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. An interview with author 임하연. 임하연 씨라는 작가분과 대화를 나눠봤는데요. 여기 표지가 나와 있죠? 제목을 들어본 것 같은데 열일곱 교태처럼 이런 책도 쓰시고 또 다른 책도 쓰셨다고 하네요. 볼까요? 임하연, the author of 직장 내 안정거리가 어디까지 지키십니까? 열일곱 교태처럼 이런 책들을 쓰신 작가분이신데요. has been a long time reader of the teen times. 틴 타임스를 오랫동안 구독해 오셨다고 하네요. 자 타임스코어라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된 기사죠. In your opinion, what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to learn English? 정말 가장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어쩌면은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당신의 생각에는 의견으로는 영어를 공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은 무엇일까요? 라고 물어봤습니다. You should study what will help you with conversation. 일단 첫 문장은요. 그냥 우리가 뭐 reading, writing 여러가지 있겠지만 일단은 대화, 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죠.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거죠. There's a limit to what you can learn if you only study for tests and good grades. 우리나라에서의 약간 분위기가 좀 그러긴 한데 시험을 위해서만,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만 공부를 한다면 배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. 라고 말씀하셨네요. Familiarize yourself with advanced vocabulary and understand the nuances. 자, 일단은 우리 자신을 좀 익숙하게 한다는 거죠. 친숙하게 많이 접해서, 그렇죠? 그래서 좀 너무 쉽고 간단한 게 아니라 이제 고급 어휘, 그리고 뉘앙스의 차이 그냥 이거는 무슨 뜻이야 라고 이렇게 외우지, 암기하지 말고 뉘앙스를 알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세요. In order to do so,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? You must not be afraid to speak in English. 영어로 말하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. And you must try to understand the culture of that country. Yes, I absolutely agree. 그 나라의 문화와 language, 여러 가지 게 다 사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곳의 문화를 이해해야만 한다. Imagine you're from there. 너가 마치 내가 그 나라 문화권이었으면 어땠을까? 이런 걸 상상해보면서 Try to understand the country's customs. 그 나라, 그 영어권 나라, 혹은 내가 배우는 다른 언어도 될 수 있겠죠? 그곳의 간습과 traditions, 전통 같은 것을 이해하고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구나. 똑같은 것도 라고 할 수 있겠죠? Naturally, you will have much more to talk about and your English will become better. 이런 식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더 할 말도 많아지고 당신의 영어 실력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. 라고 했네요. 두 번째 질문을 볼까요? Please give a word of advice and encouragement for those who would like to challenge themselves on a bigger scale. 우리가 조언 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? 조언이나 어떤 격려의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? 어떤 사람들일까요? 뭔가 나 자신을 도전해서 더 높은 어떤 수준으로 더 높은 그런 범위로 나를 도전하고 싶고 뭔가 더 꿈을 크게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해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. 라는 거죠. I'd like to tell the readers to invest in experience the world. 저는 readers, 독자들에게요. 세상을 경험해 보는 것에 경험이 중요하잖아요. 투자해 보는 게 어떨까요?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Since all experiences become your personal assets.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든 경험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돈이 자산이 아니라 경험을 많이 하면 그 경험이 개인적인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. Do not be closed-minded. 약간 좁은 그런 마음, 협소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요. Think outside a box. 우리가 이거 참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있는데 상자 밖에서 생각하라는 얘기는 그렇죠. 뭔가 고정관념을 깨시고요. Be multi-dimensional. 다각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angle, dimensions에서 보는 마음. 융통성이 있는 말. flexible, and you will be rich in originality. 자,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어때요? 자, originality, 그 어떤 독창성에서 굉장히 풍성한 그러한 어떤 자질을 갖게 될 것입니다. 라는 거죠. 이게 뭔가 author이기 때문에, writer이기 때문인지 굉장히 creative한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. OK, that's all for today. I'll see you next time. Bye-bye.